충격적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기쁜 게 아니라 방조죄가 인정이 되었는데도 징역형이긴 하지만 집류가 나왔습니다. 해당 건은 또 검찰이 법기술을 부려 판결을 이상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도이치모토스 주식에 관해 시세 조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편승한 뒤 인위적 내수세를 형성해 다른 피고인들의 시세 조정을 용이하게 했다며 그에 따라 주식 시세가 증권시장의 정상적 수요와 공급에 따라 형성되지 않아 선의의 일반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토스 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는데 해당 부분은 1심 판결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보다 형량이 늘었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웃기는 상황입니다. 이 주가조약으로 손해를 본 사람들은 기소 그리고 이득을 본 사람들은 불기소 이게 사실 모든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이 재판이 특히 주목받는 건 김건희가 해당 주가조약에 가담했는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김건희와 마찬가지로 주가조약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느냐였습니다. 손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손 씨에게 방조 혐의를 추가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고 결국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주가조약이 이뤄진다는 걸 알면서도 자금을 대는 등 범행을 수월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 전주로 의심받아온 김건희에 대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판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관련해 김건희는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토마토 가만히 보니까 캡처가 없는 것 같은데? 캡처 없지 토마토? 이렇게 해서 지금 나갔다. 여러분 단순합니다. 김건희 지진과 했던 행동을 봐요. 시끄러워지잖아요? 사라집니다. 조금 수그러들잖아요? 다시 나와가지고 무슨 쪽방촌에 방문했네? 빈민가에 방문했네? 자원봉사를 하네? 연탄봉사를 하네? 막 튀어나와. 이제 디올백은 검찰이 털어줬고 자기가 공천 개입한 거는 이준석이 반 털어주고 나머지 반은 토마토가 안 갖고 있다? 격처물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치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뻔합니다. 더 날뛰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할 겁니다. 이 모습 마치 북한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권력이다. 나 건들지 마. 과시하는 겁니다. 다만 도이치 사건이나 디올백 수수가 다른 결과로 나온다면 또 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는 갤럽 기준으로 30% 아래면 늘 잠적을 하긴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그 지지율 가이드라인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국민들은 다 압니다. 건희에게 관심이 좀 줄었다 싶으면 슬그머니 다시 등장해 이전보다 더 충격적인 행보를 선보이곤 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앞 오락실 두더지 게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도무지 부끄러움이라고는 모르는 태도입니다. 이제 와서 또 얼굴을 숨겼다고 한들 특검법 망치만 피하면 또 어떤 구멍으로든 다시 고개를 내밀 두더지 같은 행동을 할 것임을 어느 누가 모르겠습니까? 반드시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때문에 끝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해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